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계가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저는 생선장사로 시작했습니다. 가수 박지현의 성공 이야기 모두가 감동하고 그의 성공 비결에 대해 궁금해하다. 가수 박지현의 이야기는 그저 평범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생선장사로 시작한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성공 비결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가 어떻게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박지현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가 이룬 놀라운 성공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가수 박지현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그가 걸어온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생선장사로 시작한 박지현의 여정과 그가 어떻게 가수로서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현은 1995년 12월에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님은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미디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반짝이는 무대 위의 가수들을 보며 자신도 그들과 같은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박지현의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는 부모님에게 JYP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그가 단지 취미로만 노래와 춤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댄스 카페와 모임에 참석하며 춤을 추고 꾸준히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박지현은 생선장사를 하며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일하며 비린내와 가시에 찔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의 끈기와 노력은 결국 그의 가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중학교 3학년 때 권투를 시작하며 지금의 탄탄한 몸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그의 무대 퍼포먼스에도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박지현은 미스터 트롯 2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함께 작은 체구와 높은 키로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감동적인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는 최종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박지현의 성공 비결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생선장사로 시작한 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재능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박지현의 팬들은 그의 성공 스토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팬은 박지현이 정말 자랑스럽다. 항상 좋은 일만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팬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박지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습니다. 박지현은 현재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앨범 작업과 콘서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성공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의 성공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박지현의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감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의 성공 비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가수 박지현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그가 걸어온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생선 장사로 시작한 박지현의 여정과 그의 성공이 가족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현의 어머니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며 그의 성공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는 박지현이 어린 시절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항상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박지현은 미스터 트로디 출연 이후 많은 인기를 얻으며 여러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의 앨범 판매와 음원 스트리밍 수익은 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의 곡들이 각종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수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콘서트 및 팬미팅 박지현은 다양한 콘서트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콘서트는 매진 사례를 이루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팬미팅에서는 팬들과의 가까운 소통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의 인기를 더욱 높였습니다. 또한 여러 기업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광고 수익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기는 많은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활동 박지현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며 그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이미지 재고와 함께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성공은 그의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성공이 가족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박지현의 성공으로 인해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의 수입은 가족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생선 가게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며 가족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자부심 박지현의 어머니는 그의 성공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들이 가수로서 성공을 거두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들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박지현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노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성공은 가족의 미래 계획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은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으며 박지현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의 성공은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박지현의 성공은 그의 가족에게 큰 자부심과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재능이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가족의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성공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지현의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감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의 성공 비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최신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최신 정보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가구